안녕하세요. 부양남 우풍입니다. 9월 19일 화요일 난초여행 144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늘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여 드리네요. 이후 내일 수요일 또 한 주도 이래 가지고 주말까지 비가 조금 잡혀가 있는데 정말 이때 보약 같은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난초가 자랐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비에요. 이 빗물을 받으셨다가 난초가 최아물지 않았던 밸브가 최아물지 않았던 밸브 꼬는 아이들을 물 조절을 잘 해 가지고 이렇게 밸브가 커져 가는 아이들은 물을 더 주셔야 되고 이렇게 지금 밸브가 완성이 되어 가는 것은 물을 주기 전에 한번 아래쪽에 있습니까? 살짝 살짝 이래 봐 주셔야 됩니다. 봐 주셔야 워크래너를 놓치지 않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놓치지 않고 예쁘게 또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또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난초가 중요하지 않은 시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머나먼 타국에 와 가지고 타국에서 이리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원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꽃을 기르면 저희들 스스로 모든 걸 관리 책임을 다 해 줘야 되는 난초는 모르고 먼 이국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강제로 이주되어 와 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르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정성을 다 해 가지고 하나도 낙오 없이 잘 자랐으면 잘 자라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부터 난초 여행을 함께 설명해 가면서 짚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내일 판박 나갈 때 워크라나 노빌리오들 아니겠습니까? 요거 저희들이 새로 여기에 발브가 완성되어 가지고 꽃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가졌던 아이들을 지금 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요렇게 발브가 알차게 되면은 조만간에 푸른 빛이 없어지면 꽃들을 달궈 놓을 거에요. 대들이기면은 이제 카톨레아도 요정도 되면은 요정도 되면은 이제 물을 주셔야 되는데 요 아이가 아직까지 시스가 보이지 않아 가지고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너무 물을 자주 줘버리면은 본연에 있습니까? 그죠? 그 키가 다 자라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보통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어느 정도 키가 키를 클 수 있게끔 아니겠습니까? 그죠? 클 수 있게끔 여기는 요렇게 되면은 요렇게 되면은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똥똥하게 논다 아니면 요렇게 되면은 물을 안 주고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요도 뭔가 있습니까? 삐짓고 나올 틈을 보이죠? 그죠? 틈을 요렇게 이제 요렇게 되는 걸 때는 물을 한 번을 더 주셔도 될 거에요. 흠뻑 잃어가지고 너무 많이 자주 주지 말고 어 거의 한 15일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물을 주고 나서 꼭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을 해 보면은 확인을 해 보면은 자기들이 꽃이 될지 안 될지 아니겠습니까? 그걸 판가름을 해 줍니다. 요것도 조금은 일찍 나오기 때문에 물을 주지 않은데도 여기 꽃이러 갈지 앞으로 잎으로 갈지 아직 결정을 짓지는 않았지만은 대두리미는 꽃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 물을 주기 전에 요렇게 빼꼼히 내다보이는 거 요런 거는 절대 물 주시면 안 돼요. 물 주시면은 다시 안 있으면 잎으로 가 버리기 때문에 잎으로 가 버리기 때문에 요 때가 가장 조금 신중을 기할 때입니다. 안쪽으로 어제 안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번 주에 비 오고 나서 물을 저희들이 흠뻑 주기 때문에 난초들이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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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졌습니다. 달라지고 지금도 뭐 쳐다보면은 아주 발부가 지금 살이 붓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라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쯤 돼서 비가 오면은 물을 한번 더 주게 될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자주 주면은 난초들이 요 시기에 뿌리 내림도 정말 하지를 안 하고 요렇게 뿌리가 내리면 할 때도 안 있으면 요렇게 물을 신중하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자주 푹푹 주고 이러면은 발부가 알이 커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발부가 알이 커지도록 기다려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물로서 발부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음 노빌려도 저희 집에 저희 집에서는 발부가 다 이렇게 커집니다. 이게 이렇게 커지고 모든 게 아니습니까 이렇게 다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비법이 아니고 비법이 아니고 아니었습니까 그죠 물 조질만 잘하면 이렇게 됩니다. 음 잘 되기 때문에 아무쪼록 아니었습니까 아무쪼록 그죠 음 이게 물 조질을 잘 하셔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꽃일까요 잎일까요 내도 지금 이게 음 지금 정말 이래가 이때까지 길렸던 아이는 배신을 안 해야 될 건데 어떻게 배신감이 살짝 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배신감이 살짝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이 아이는 꽃을 제가 길러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믿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뭐 잎이 되더라도 잎이 되더라도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잎은 고잎은 금액 상으로는 말씀드린 것도 무지 무지하게 비싼 아이라 가지고 조금 잎이 한 잎이 더 나와도 아니었습니까 가격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절대 물을 주시면 이렇게 밑에 물을 주기 전에 한번 봐 보세요 살짝 뭔가 터진다든가 이렇게 나오면은 물을 주시면은 다시 잎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여기에 물을 주면은 사례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어 따다시 안 있으면 신하를 내밀는데 요 한 밟은 그냥 공으로 버려 버리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잘 길러 가지고 그죠 저희들도 이게 그런 실수를 간혹 합니다 요것도 물을 안 주어야 되는데 물을 주 가지고 아니었습니까 그죠 여기에 뒤에 숨어가 있어 뒤로 숨어가 있어 가지고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아 여기에 정확하게 이제 좀 제가 발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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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그 해도 여기 보시면은 옆으로 보면 톡 불꽃이 온다 아입니까 그죠 불꽃이 이렇게 커지면은 조금 기다려 보시면 뒤에 발브 빵빵하고 좋다 아입니까 그죠 요 에너지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충분하게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봐 보세요 기다려 봐 가지고 뭔가 보이면은 물을 안 주고 속된 말로 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렇게 한번 또 기다릴 줄도 아시아 아니었습니까 예쁜 꽃들 보실 거에요 요즘 보통 꽃들이 나오는 거는 잎 속에서 아니었습니까 꽃이 나오는 거는 그거는 또 물을 주다가 발브가 완성이 되는데 뭔가 나오니까 여름철에 빨리 나오니까 뭐 여름철에 아니었습니까 여름철에 꽃이 나오니까 나오니 물을 안 주니 여름철에 뭔가 나오니 안 주니까 잎하고 꽃하고 같이 달고 나오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일석이조기는 한데 잎 속에서 꽃이 나오는 거 좀 밟은 리듬이 깨져 버리는 거에요 밟은 리듬이 깨진 거에요 밟은 리듬이 깨진 거에요 여기 이게 이런 식으로 저 뒤쪽 전지는 커지는데 앞에 이렇게 밟은 이렇게 밟은 작아져 버리는 거에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농가에서는 우리가 저희들이 재배장에서는 그런 걸 보면 탐탁하지 않아요 나중에 굉연하게 똑같이 커야 되는데 뭐 취미가분은 우선의 꽃들 보기 한 목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셔도 될 거에요 좋는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지금은 아래쪽에는 올해 분주를 해가지고 최초게 해가지고 새삭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여기에서는 꽃들은 모르겠습니까 한두 개 피게 하고 나머지는 거기다 한번 밟을 하나 더 받을 거에요 밟을 하나 더 받아가지고 내년에 내년에 꽃이 필 수 있게끔 뒤에 빼건 안 되는 거는 떼 버리고 버리고 전진 이제 새발물을 다시 좋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래가 기를 거에요 여기에 유모 부작분에도 안 있습니까 물을 주면은 이렇게 뿌리가 떠버리는데 한번 쳐다봐 보세요 이렇게 딱 붙어가게끔 안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에요 그렇게 해 줘야 얘네들이 난처들이 건강해사들이 물을 자꾸 주면은 뿌리가 떠버리고 공중에도 탈출해 여기 한번 봐봐 보세요 밑에로 보통 물을 주면 아래로 흘려 버리는데 물을 안 주니까 다시 붙으려고 찾아 올라가는 거에요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물을 적당하게 딱 주셔가지고 말려 많이 말리면서 그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뿌리도 잘 붙어가 갑니다 여기 한번 봐봐 보세요 그죠 물을 안 주니까 뿌리가 말려가지고 말라가지고 탁탁탁탁 다 그렇게 붙어 간다 아닙니까 이렇게 길러 줘 가지고 해 줘야 건강한 난처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꽃이 나옵니다 저번에 우리 요거 이벤트 해 가지고 물방울이에요 물방울 들었는데 이 병도님 지금 꽃인지 뭔지 안 있습니까 지금 밀고 나오고 있어 가지고 조금은 기대가 됩니다 예쁘게 해서 잘 키워 가지고 또 예쁜 꽃 보셔야죠 그죠 여기는 저희들이 전진을 떼서 전진을 떼 가지고 분주를 해 가지고 올해 꽃들을 조금 올릴 거에요 여기는 조금 올릴 거라 가지고 그렇게 조금 올릴 거라 가지고 여기는 조금 조금 판매가 저렴하게 판매될 그런 그런 아이들 지금 여기도 꽃이 올라오다가 저희들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꽃이 올라오다가 다시 신화를 하나 더 받을 거에요 안 그러면 저기에서 꽃들을 꽃대만 또 다시 달궈놓을 겁니다 여기에 여기에 올해 씨를 너무 무리하게 붙여 버려 나니까 얘들이 몸살 하듯이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하더만 신화를 이제 이제 내다 밀고 있습니다 저번에 여기도 보셨다 아닙니까 여기도 이게 아키니 여기 아키니 안 있습니까 그죠 아키니 기우하고 페를라 마나레이 피꽃대 하고 했는데 문장은 안 내렸지만 아키니 기우처럼 안 있습니까 와일드하게 이렇게 크게 꽃이 피는 아이예요 이것도 저희들이 기대되는 품종인데 지난해 엔젤마크까지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한결같이 이제 지금은 조금 조금 해가지고 꽃대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물을 줄 때 조금씩 변화되는 거 변화되는 거를 잘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관찰하시고 그래도 지금 물을 안 주도 엄마 영양을 가지고 밀어냈다가 컸다가 또 물이 들어가면 엄마한테 다시 저장해 줬다가 있으면 요런 순환을 반복을 해 줘야 난처들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죠 요럴때 요럴때 물 주면 거의 탄재가 바로 와버립니다 물을 주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잎이 뿌리도 안 나고 뿌리도 나지 않고 뿌리도 나지 않고 요럴때 물을 주면 바로 탄재가 와버립니다 요건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뿌리가 금방 나올 거에요 여기 마나리 피꽃이 물방울도 지금 올해 꽃들 결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올해 제가 미리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올해는 정말 그걸 할 것 같아요 물방울이 물방울 안 있으면 전시회가 될 것 같아요 미리 제가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올해는 그동안 우리가 저희들이 수집해 물방울 약 한 한 60개가 아마 동시에 안 있습니까 60가지가 동시에 피면 물방울 전시회가 되겠죠 그죠 꽃걸이 드리라 하고 기대해 보고 여기에 오늘 반가운 꽃이 하나 피었습니다 나비아타 아메시아나 요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졌습니다 수집은 듯이 오늘 아침에 지금 피어 가지고 내가 살짝 지금 드러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만 있습니까 내일 모레쯤 되면 색상이 진하게 나고 올해는 어 무슨 마음인지 안 있습니까 꽃이 꽃이 그 내성이가 붙어 줍니다 내성이가 붙어 줘 가지고 음 멋지게 멋지게 또 예쁘게 한번 피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다 한번 피어 보겠습니다 지금 안에 이후 또 꽃들도 지금 안에도 여기에 여기에 꽃들이 많이 달고 있습니다 지금 달고 나와 가지고 점차 점차 있습니까 지금 계속 꽃들을 어 꽃들 어 요 안에도 지금 꽃에 보이죠 꽃에 보이죠 꽃에 보이고 여기도 지금 꽃 달고 나오고 있고 어 주 안에도 보면은 정말 싱그럴 정도라 있습니까 계속 꽃들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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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아니었습니까 그죠 부양에 전시회 때 오셔가지고 부양에 변천 되는 그런 모습도 한번 봐 주시고 어 또 어 조금 모자라는 거 있으면은 많은 격려와 그죠 그렇게 해 주시면은 부양은 더욱더 발전합니다 발전하기 때문에 네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부양이 되기 위해서는 구독자님 어 힘찬 응원과 그죠 또 우리 모두 어 좋아하는 한국의 에란인들 아니십니까 그죠 그는 어 칭찬 속에서 부양은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많이 많이 칭찬해 주시고 어 또 이후 어 부양에 이때까지 와 보지 못하셨던 분 그죠 어 언제라도 부양은 연례가 있으니까 왔어서 오셔서 어 진한 뭐 그거는 조금이라도 안있으면 불미설이 있다 해도 부양에서 먼저 털겠습니다 털고 오셔가지고 어 꽃만 꽃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꽃만 바라보시면은 별 그런 거는 없을 거니까 어 아무지로 오셔가지고 어 많은 구경 해 주시고 그죠 아 여기 넥스가 안있으면 요거는 아마 넥스가 어떤 꽃이 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벤이종 벤이종 저희들이 넥스 벤이종 여기에 하나 또 넥스 벤이종 여기 이거 이거 알베센서가 있습니까 올해 막 멋지게 쭉 커가지고 올라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 요렇게 이런걸 한번 봐가면서 넥스 알베센서 넥스 전형적인 넥스에다가 요거는 넥스가 있습니까 아마 붉은색 넥스가 필 것 같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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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도 궁금합니다 여기 앞으로 어떻게 변해 변해가 될지 아 여기에도 음 아비 왔다 알바입니까 알바가 던실하게 올라오네 알바 알바가 던실하게 올라옵니다 야 올해 정말라 있습니까 꽃 멋지게 필거에요. 여기는 나베아타 세미알바 세미알바인데 여기에 쳐다보면 약간 앞으로 무늬가 조금씩 조금씩 발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늬가 무늬가 조금씩 발전이 되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기대되는 품종이 여기 무늬 보이시죠 이렇게만 조금씩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와늘이도 잘 자라고 있고 모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이번에 수입해 가지고 수납 끝나고 나서 신화를 멋지게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보통 분들은 아마 여기에서도 좋은 품종이 나오리라 물 방울 개체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수집해 온 결과에서 물 방울을 하나 바로 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 있습니까 발을 그거는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에서 물 방울이 나왔습니다. 복을 찬거죠 하아 발부 좋습니다. 지금 이런 아이들은 발부가 나중에 이게 신화가 새로 신화가 나오면 발부가 커지면 얼마나 커질까요 이런 아이들 커지면 올해 두 발부 받았습니다. 매년 이 아이들은 두 발부 수익 나오기 때문에 꽃이 정말 좋은 꽃 기대되고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형적인 가을 날씨 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후덥지근한데 이번 비가 오고 나면은 가을 날씨로 접어들고 일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힘드시더라도 잘 견뎌셔가지고 난초가 꽃피는 세상은 가을이 되고 또 정말 멋진 꽃 멋진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후 또 내일도 밤에 판방은 합니다. 내일은 판방은 하는데 추석 전에 배송이 지연 관계로 추석 후에 내일은 하고 나면은 추석 후에 배송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바로 안 있습니까? 택배를 받아 보실 수가 없고 저희들이 택배가 한가할 때 추석 쉬고 나서 보내게 되면 내일은 꽃 있는 것은 전혀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그냥 우리가 저희들이 워크라나 노빌리오나 덴드로비움 이런 걸 잘 키웠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나가기 때문에 참조를 잘 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와 뿌리 한번 봐보세요. 이거 무슨 뿌리일까요? 우와 이게 진짜 좀 심합니다. 그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나가다가 뿌리가 이런 뿌리가 나왔어요. 여기 앞으로 이런 그런 뿌리가 확 순간적으로 쏟아질 거예요. 쏟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때 안 있으면 이런 뿌리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일 판매 방송을 잘 기대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